하이휴 자 오늘의 볼 게임 제가 직접 스키비디 토일렛이 되는 게임입니다 토일렛 헬리콥터? 뭐야 500로버스? 왜 그냥 바깥에 나가보면은 지금 스키비디 토일렛이 쫓아오죠? 얘한테 잡히게 되면 너! 진짜 잡아먹히는데요?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러 갑시다 황금 변기는 뭐야? 나이스 딴따단 오오오오우 슈퍼맨 변기가 되었네요 이건 뭐야 마크 변기가 튀어나왔어요 험들부들 떨려요 일단 이거 하나 먹을게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? 한때 또 이제 또 숏을 강타했었던 웬쥬데이 더 실제 느낌 나가지고 잼쥐 또 기괴하다 어째 오우 정체를 해서 살 수 없는 이상한 변기 군인 위쪽에 가보면 짠, 잡 오, 얘를 피해야 되는구나 와 너 싸움 잘하나? 한번 뜰래? 점프 스키우 공격! 황금 토일렛 얹었어요 이거 겁나 큰데? 뭐야? 비밀통로 같은 게 있어? 파티 토일렛 야, 여기 클럽 있었구만 숨겨진 클럽 이거 뭔데? 오.. 슈렉변기를 얻었습니다 얘들아 나도 같이 파티 즐길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 토일렛 얘는 모션도 좋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클럽 클럽도 있구만 토일렛 홀리 어? 이건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네요 너 인마 디제이 토일렛이 디제이 변기 렛츠 기릿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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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슬슬 카메라맨도 한번 나올 때 돼어법한데 오오 하자마자 바로 카메라맨 등장이요 짠 짜자잔 이거는 cctv 카메란가 생긴게 원 swinging 네 에이 되사이언티스트 박사변기의 등장 너 이 녀석 감히 니가 우리 대장스피커맨을 조종시켜 일로와 오우 얜 좀 많이 징그러운데 에헤헤헤 나랑 놀쥬 수만 오! 오! 우와 쫓아오는 거 봐 그만 설마 큰형님 변기는 아니고 얼굴만 큰형님이네? 여기도 뭐가 많다 오 여기서 또 한가롭게 바깡스를 즐기고 있는 변기 너는 뭘 줄 거니? 아니 터키 변기? 키르키의 변기 아이스크림 먹고 가세요 아이스크림 키르키의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 아 진짜 큰형이 변기다 여기 썼구나 어그로 끌릴 때 잘가라 예 나이스 도망자 좀비? 좀비병기? 카메라맨 녀석들 내가 전부 다 감염시켜주겠어 얼추 여기 찾아본 것 같은데 다 삥뽕 계세요 뭐야 변기 유치원도 있어 여기? 안녕하세요 우리 응애들 좀 보러 왔어요 오예 오 이게 진짜 좀비병기네 오 색깔이 야 넌 혈색이 좀 더 좋다 자 여기 보면 또 근데 비밀통로가 하나 있죠 안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변기 범생이를 얻었어요 아 나는 전교 1등 범생이 변기 얍 오 대전스피커면 얻었어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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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륵 도망어어어어어 나는 간다 드디어 대전스피커맨으로 변신 오우 오우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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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고 싸우면 되나? 맞짱 한번 떠보던가 음속의 변기를 얻었다 1도 안빠르잖아 내가 생각했던게 아니야 원래같은게 쓰면은 슥슥슥 오 공격속도는 빨라 좀 날렵한데 큰 놈으로 변신해서 야 미지마 이 자식이 내려가면서 와 어떻게 올라가요? 자 다시 한번 도전 바짝 붙어가지고 얻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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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어 왜 이렇게 어깨 힘들어 나 개장카메라입니다 아 근데 그 포스가 영상에 나왔던 포스가 좀 약한데 왜 이렇게 등치가 좀 작아졌지 얼추 뭐 근데 이제 중요한거는 앵간치는 다 얻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거 보이세요? 저거 궁금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얻어야 되는거야 저건 또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쭉쭉쭉 올라가서 이 정도 높이에서 주는거는 분명히 좀 좋은거 주는거 아닐까 도전 그렇지 나이스 정상에 도달했다 이건 얻으면 뭔데 오! 리얼 황금병긴데?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중심 킹 오브 더 병기다 롤롤롤 대장 피커 맨으로 하늘 나면서 마무리 어허허허허헉 어림답고 꼬바